오늘 새벽 강화시에서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. 사람입니다. 저는 괜찮으니까 어르신 괜찮으시면 그냥 가시죠. 저놈은 살인자다. 내가 너를 알아봤듯이 놈도 나를 알아본 거다. 그럼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? 그 놈은 살인범이야. 혜주 씨는 아빠가 살인범인 줄 알았대. 어딘가에는 살아있겠지? 그 연쇄 살인범. 최근의 살인사건도 예전에 그 놈 짓이 아닐까? 그날 사고 났날 아빠 신발에 묻은 진흙은 대체 뭐야? 형님 나흘 전에 조윤주 씨 만나셨지? 기억들이 사라진다. 저 놈을 둘러드려 죽인지도 모르고. 내 머리가 죽어가. 친구는 누구예요? 그 놈이 하나까지는 관계를 사서 수행할 것 같이였다.